마지막 대결 이 분이 나오시는군요 누구요? 홍천에 한우가 있다면 트랄랄라 1황단에는 85년생 소띠 한우 같은 남자 나상도 출격합니다 나상도 좋아 나상도가 몇 학년 몇 반이라고요? 4학년 0반이요 4학년이에요? 저희 1학년 나갑니다 1학년이요? 노인 회장님이 손녀딸하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점을 딱 찍어주신 진짜? 막내 온탑 박성온 박성온 지금 우리 노인 회장님이 또 찍어놓은 야 이러면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표가 절로 갔단 얘기야 벌써 나머지 두 표를 노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노래 정말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선곡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상도씨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예 의상 오늘 느낌 오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왕자 의상이잖아요 왕자예요 예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죠 안성운의 공주님 준비했습니다 안성운의 공주님 야 우리 팀워크 좋다 공주님 이 노래는 쉽지 않은데 괜찮겠나? 우리 나상도? 이 노래가 일단 제가 작사를 해가지고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잘 불러줘야 됩니다 네 공주님 자 박성원은 이길 수 있을지 왕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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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가 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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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왕자님이다 왕자다 왕자 왕자님 공주님 찾으러 왔습니다 공주님 찾으러 왔습니다 공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거기다!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공주님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나 둘 셋 넷 마법같은 이 시간을 내가 내가 선물할게요 내 손을 잡고서 턴을 해요 영원히 약속할게요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하나 둘 셋 넷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공주님 어디 계세요? 공주님 어디 계세요? 누가? 공주님 어디 있어요? 공주님 공주님 군용 회장님 나오세요 공주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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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서 턴을 해요 영원을 약속할게요 가자!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구녀회장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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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잘했다 야 상도 잘했다 다 때려보시고 잘했다 우리 부녀회장님은 무조건 노래로 심사한다고 그렇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자 일단 우리 또 아주 나상도씨의 아주 스윗한 무대였고요 자 우리 성훈이는 엽지 오빠 어떤 노래 엽지 오빠 비슷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아미세를 준비를 했어요 아미세 네 네 좋습니다 박성훈의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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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남자의 간증만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으면 미워라 다가서면 벌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새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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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세가 나를 울린다 신기운 사랑인가 아미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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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아다, 눈빛 한 번 찍어드려. 미워할 수 없는 새 아미새 당신이 남자의 약한 마음 흔드는 여자 간다고 말만 하는 눈물 흘리네 떠나려면 정을 주는 아름다운 미운 새 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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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진 기분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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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진 기분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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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기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오는 날에 딱 필요한 제습기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이 적힌 팻말을 탁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노인혜장님 아시겠죠? 박성훈이냐 나상도냐 허밍을 좋아하시고 팻말을 들어주세요! 결정합니다. 아미세 아미세 공주님 나의 공주님 공주님 팻말을 들어주세요! 결정합니다. 나상도 두표!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나상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상도를 선택했습니다. 2대1로 나상도씨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 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습기입니다. 여러분 제습기 비가 왔는데도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 네 제습기 드리겠습니다. 36번 뽑으면 아무도 없어요. 36 빈자리야 없는 자리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패스 패스 오케이 계시는 것 같은데 됐다 당첨자는 70 70 70번 때 아 있어요 있어요 자 제습기 가져갑니다 76분 축하합니다 어딨어 저 계신데 뭐 70 정답 맞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76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시원하게 입장하십니다. 이야 비가 다 그쳤는데 우비도 벗으시는 거 여기 아버님들이 왜 나오면 내 손을 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든든한가 봐. 자, 어디 사진 누구십니까? 여기 사진 뭐 있니? 김호선. 김호선 아버님. 큰 선물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제습기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우리 산 도시 따라가시면 돼요. 산 도시 따라가면 됩니다. 자,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고.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영탁의 찐이야 들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찐이야.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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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 진 진 진 진 진 진선이야. 완전 찐이야. 진한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단자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자가 나타났다 지금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알아?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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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거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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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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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